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러닝학과 시스템 모집을 안내 드리겠습니다. 이러닝학과는 이러닝을 전공으로 대학로에 본 대학이 있고 지멕 대학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러닝학과는 다양한 외국 전문가와 국내연구진을 대상으로 이러닝이 특화된 분야를 가리키고 있고요. 상당히 높은 응시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러닝학과에 지원하게 되면 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금을 내면서 이러닝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 또 더불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컨텐츠를 재미있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상 공주대학교 허원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